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힘들게 산행하지 않고도 예쁜 모노레일을 타고 환상적인 가을 단풍을 볼 수 있는 곤지암에 있는 화담숲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려한 단풍은 물론 은빛나는 자작나무 숲까지 캐나다가 부럽지 않은 단풍 명소입니다. 경기도 광주 곤지암은 경강선을 타고 곤지암역으로 갔는데 용인에서 1시간 정도 걸렸어요. 1번 출구로 나가 대기하고 있는 택시를 타고 가면 요금은 9,000원 정도 나옵니다. 주말은 예약을 해야 갈 수 있고 사람도 많아 평일 나갔더니 벌써 차가 이렇게 밀리네요. 화담숲은 리조트 안에 있어서 무리로 리조트 리프트를 타고 매표소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많아 30분 이상 기다려야 했지만 그래도 타고 갔어요. 표를 끊고 이렇게 줄을 서서 입장했답니다. 입장료 만원과 모노레일 이 구간 6,000원 냈는데 정상에 있는 삼승강장까지 모노레일 타고 전체 전망 구경하고 걸어 내려올 때 사진도 찍고 자세히 관람하면 좋아요. 마이트맨 이 구간 5,000원 냈는데 잠시 clutch 뒷갈로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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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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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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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